아 님들 암호 가져가세요 네네 여기 이거 천지로 굴러다닌 거 우리 편 거 아니지 잠깐만 나 이거 골이 뜯다 어디를 막아야 돼? 이거는 없애버리자 왜 설치가 안 되냐 어느 거 어느 거 가리게이트 설치하지 말고 이쪽에 우리 거 주위에다가 해야 하는 게 좋아 모르겠다 밑에 들어온 소리 들려요 지금? 이것도 막아야겠다 흠 안 막아시네 너 형 덫이 풍년인데? 다 걸려있어 여기 아 진짜? 다 부셔 다 V 누르면 다 부실 수 있어 폭탄 못 던지게 해야 되겠다 나이스 아 방탄 아직 안 드신 분 방탄 드세요 크얼님 방탄 드셨어요? 어 아리 왔다 아리 왔다 죽었어요 먹었어요 아 아리 총 쏜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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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쏘왔다고? 응 여기서 쪼고 있어야지 이거 까버릴게 이 바리케이크 큰 도움 안 될 거 같애 음음음음 그래 그거 까고 구멍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 쪼고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여기 열어봐 아 거기서? 여기 개꿀일 거 같은데 뒤를 내가 봐야 돼 뒤를 내가 보고 있을게 그러면은 자 뭐 그렇게 하고 있어봐 어 어 어 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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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나 나 나 맞았어 맞았어 아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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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건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누구야 누가 팀킬이었어? 어 내가 지금 적 쌓는데 형이 앞으로 나왔어 아 진짜? 어 피 괜찮아?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요 뒤에 있거든? 적도 맞았어 지금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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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 잡았다 정찰병 들어왔습니다 샷 나갈까? 야니 여기 나가면 형 형 그거 죽을걸? 몸이 보이나? 지노 땄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역시 그 헐 누나 무서워 핏대기 없어 여기 다시 바리케이트 찍게 그냥 썼어 어 야니야 뒷문 보고 있을게 여기 아니 아니 아마 한 번 들어올려다 죽어서 이쪽으로는 안 들어올거야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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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이 형 개피 뭔가 여기 아아 살려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접니다 남은 형 잡았습니다 바람 살려줄게 너 숨아줄게 응? 응 어디서 맞은겨? 카메라 딴걸로 어떻게 아싸 오히려 더 피 올라갔다 개이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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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일어나지마 나라 일어나지마 어디야 어디야 그 아래층이 있었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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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내가 빠질께요 들어가세요 트랙 아 아 이거 어땠 잠깐만 뭐에 자꾸 걸리고 있는데 쎄인 척해야 되겠다 아우 화면이 이거 아프니까 어두워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한 명 남음 한 명 남았네 사냥 가자 나갈까요? 기다리면 올텐데 뭐 랩 누나 아냐 에이 에이 찾았다는데 폭탄? 저기? 어 랩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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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쉣 내가 오게 지금 어 누워 누가 썼어? 어 에이 쪽에서 들어오려고 그런다 장난아 그쪽 내가 뒤통수 줄게 여기 뒤에 있나? 어 스읍 레몬닛 지금 길을 모르시나본데 퀄 헐 다 살았네 우리팀 개잘하네 아 그 맞다 아 나 그 퀄의 매력 중 하나죠 잡았어요 이러면서 다 죽여 막 세명 네명 막 죽어 아무런것도 아닌 척해 별일 없는 척 아 노돌리 갯 퓨즈 할 사람 있어 퓨즈 한 명 하는게 좋을 것 같아 퓨즈 안 할래 퓨즈 니가 해 그 노돌리 내가 할거야 그거 주캐리 내야 이거 아 나 거기다가 총질 했단 말야 돈 현질 했어 아 나도 했어 아 그지야 우리 다음부터 다른 팀 해 둘이서 아 이거 아 나 퓨즈 싫어 퓨즈 해 퓨즈 좋은데 이거는 있어 몬테이지 몬테이 몬테근 저 아 알죠 아직 퓨즈랑 저거밖에 안 있었어요 아 진짜 뭐라 이거 몬테에네 몬테 지애니니까 몬테네 몬타그 몬타그네 얘 별로 안좋아 근데 근데 걔 그걸로 뭐해요 손목에다 단걸로 뭐해요 그.. 그런거 그런거 봐 그.. 그.. 그래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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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 이런거 응 여러분 지하입니다 아유 쉽게 가시네 이분들 조마문님이 지하충이야 지하충 서 Strz 지하 겁도 좋아하셔 아.. 개꿀이다 이기 꿀빨아야지 여기 아하하 vs 같이 빨아야겠다 ㅋㅋㅋㅋ nik 여기 그냥 찍고 있기만 하면 돼 계단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계단으로 내려오면 안 돼 계단에 그거 있다 쓰레기인 줄 알아 지나가면서 계속 액수 눌러 계속 찍어 계속 됐어 여러분 저만 쫓아오세요 여러분 저만 더 보고 갈게요 그 안에 있는 것 좀 찍어줘 네 나 왜 이렇게 뛰는게 느리지? 여러분 저만 쫓아오세요 여러분 갑니다 이리로? 잠깐만 여러분 여기 여기 이리로 오세요 아야 아퍼 계속 찍히죠 아 걸렸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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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도 설치할 수 있는거 있지 않나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포트 오른쪽 방구탄 조심하고 방구탄 조심 방구탄 조심 여기 벽 한번 더 뚫어줄 수 있는 사람 망치있는 사람 여기 좀 뚫어줘 오른쪽 있는데 나 망치말고 그거 저 그거 있을걸요? 오른쪽 이거 이거 좀 문 좀 부셔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언제 들어가 둘이 팀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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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둘 다 그렇지 아 우선 나나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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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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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려 어 고 3명 잡았습니다 뭘로 터트린거야? 그라시 아빠 거기에 독가스 독가스 그냥 그냥 먹으면서 죽였어 뭐야 다 죽였어? 그냥 방구탄 먹으면서 죽여 내가 4명 잡았어 야 너 둘이 뭐야 내가 4명 잡았어 어 많이 잡았다 내가 잘한다 했지 그 캐릭터 나 위에서 왜 날려 있었지 덩을 뽀개고 있는데 뽈백드 뽈백드 아 상대 3킬 한 명 했나봐 우리 4명 밖에 안 죽였는데 3명 잡았는데 그러니까 돌리는 3명 나간거 아니고? 아 나 4명 잡았어 크 좋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지하 해주시죠 어 오케이 지하 지하 똑같이 해주고 들어오는 구멍 어딘지 아니까 그 뭐야 아까 제가 벽 뚫었는데 거기 철문 좀 박아주세요 여러분 흠흠 노 놀리 여자 방구탄 밑에다가 좀 많이 깔아주시고 이거 먼저 바리케이드를 가장 마중에 하자 그래야지 그래야지 좋은 거 같아 여기다가 좀 박아주세요 바리케이드 문 바리케이드 가장 나중에 하고 철, 철 바리케이트는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데 어 거기도 거기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? 댕겨? 어 로봇 하나 들어왔어요 잡았잡았 일단 지양인거 걸렸네 그러면 어디서 여기서 꼴을 꼴을 빨고 있어 아 여기다 빨리 설치했었어야 되는데 난 철문 설치하지 말고 이거 드론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 걸렸나요 지금? 아마도 걸렸겠지 지양인거 봐 두개 다? 둘 다 걸렸단 말이야? 지하니까 좋고 빨리 올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문 바리케이트 합시다 문 바리케이트 필요한대만 내 포지션 놀 데 없네 아무데나 놔 여기서 해야지 여기 아마 두루고 이거 점프 안되나 이거? 아이 점프가 안되네 그리고 여기 딸 아 다 막아놨네 아 다 막아놨네 빵꾹 뚫어내는데 잠깐만 어디 뭐있다 유에벤 스파티드 떴는데 자 아 나이스 나이스 벌써? 원래 두리 비밀 세지면 터지네 저 자리가 꿀 자리거든 노둘리 전용 자리 야 두리야 니 바깥쪽으로 한 명 있어? 아 괜찮습니다 아 아니다 너다 너다 너야 너 이거 위 보세요 위 위에 들어올 때 있는데 천장? 어 천장에서 올 수 있는 장소 그 네모난 거 있어 되는 거 아냐? 여기 있어 이쪽에 나 있는데 하나 있어 우리 A는 아무도 안 보는 거야? A에 설치했잖아 어어? A에 어떻게 가? A에 있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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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뒤로 돈을 받고 없어? A는 아무도 안 보고 여기만 찍혔네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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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이거 어떻게 나 진행할게 진행할게 그쪽 뚫고 못 들어가요 아 미치 아니 그냥bit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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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볼게 어떻게 살리는 거지? 키를 모르겠네? F F 아니에요? 아 뭐야 안 떠 오빠 얘 좀 살려줘 왜왜왜그랬어 나 안떠 얘 아휴 감사합니다 아 함부름 기다렸어 하무속 기다렸어 하무속 기다렸어 나 지금 E 안에 있어 뭐야 아 터졌어 아아 왜 우리 이쪽만 보고 있단 거지 근데 다들 그러니까 아무도 안가있네 이 작전도 은근 재밌는거 같애 우리가 공격인거 같애 응 작전이라 해야되나? 재밌어 지금 이래야 좀 비딩비딩하지 너무 원사일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럼 그럼 공격 딱 골재민거 한번 하면서 끝내면 되겠네 퓨즈들 고르시고 어디로가지? 가는거야 뭐 아무 데서나 가도 공격측은 아무 데서나 해도 투피어랑 상관없이 다 가는건가? 랜덤왕이 나눠진다? 어떤거? 자기가 찍은대로 가지는거야? 스폰 포인트? 공격측? 아 아니 아니 그거 다수결이야 아 이것도 다수결이야? 응 저쪽 왜 4명이지? 한 명이 레디를 안박은거야 우리처럼 아 그래서 시간이 어 시간을 다쓰는거야 지금 멍청이가 하나있네 상대 1킬이 전부야 킬 하나있어 진짜? 어 우리 전판에 그러면 뭐해 죽은거야?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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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폭탄을 그거 해버려가지고 어딨나라? 또 여기네 내가 보기 또 지하하진 않았을거 같은데 어 위에 지금 그거 설치해져있는데? 지하는 아니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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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네 어 2층에서 쐈어요 누가 아이씨 아이씨 아 2층 맞는거 같아 2층 맞는거 같아 아 아 아 10초 어 일로 올라갈 수 있잖아 구멍이껄로 또 내가 꿀 빨고 아이씨 구멍이껄로 또 내가 꿀 빨고 내가 죽을거야 아 아 못 봤어 이거 그대로 꺼두면 그냥 거기에 그대로 위치해있어 그니까 조금 더 움직여서 구석층을 숨겨놓으면 위치 위층이죠 네네 저 올라갑니다 오브젝트 찾았어 오브젝트 찾았어 내가 찾았다 샤샤샤샤샤 하하하하 개재미네 여긴데 터졌다 아 이거 안풀어지겠다 이거는 나 오브젝트로 한 500점 한 200 으아악 네? 어 왜그래 왜그래 떨어졌어요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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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폭탄 떨어졌는데 아 왜 왜 왜 왜 글로 왜 글로 떨어져지 위로 갈거에요 다같이 레퍼 타자 아 나 또 타자 나 또 떨어질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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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지 으아악 들어간다 어디 x3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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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같이 우리 같이 같이 들어가자 같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저도 아빕 진입 나 들어왔어 나 B야 어 B에 설치하자 우리 상자 아부모이구나 어 어 아 오른쪽 네 왼쪽 어 어 아 뭐야 내 무서워 샤샤샷샤샷 어 죽은거야 아 전기 미치 아 выход 아 왼쪽에 있어 비방에 초마음을 누워서 죽인거봐 아 저기섰구나 그래서 아 찾으셔야죠 나 나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저 방 안에 있어서 초마음을 누워서 죽이는거봐 아 저 집착남 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구멍아 애기대방이 있는데 어 구멍아 아냐아냐 거기 아냐 B방 아니고 B방 아냐 F에다 설치해버리면 되잖아 설치를 해 내가 여기서 지켜보면 어 어 A방에서 못나오게 하고 B방 B방 뒷문으로 들어가버려 잡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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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있지 폭탄 소리니까 급해가지고 왔구나 분리버스인가? 아 절로 쟤네 절로 뛰었네 쟨게 아니고 저쪽에 폭탄 소리 되지는 않았어 어 어 어 잘했어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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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한팔 이겼네 우리 아아 노돌리 캐리 되겠습니다 아아 너무 쉽네 야 너무 쉽잖아 노돌리 일 짤림 요즘 왜이렇게 자주 모임이라고 아유 아 아 아니다 아 아 이미 근질하다 아 아 하하하하 아 말해봐 뭐 아니야 둘이 가 힘내 어 스페이스만 눌러줘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둘이 가 힘내 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리무브 버트 나올 때까지 눌러야 돼요 한 명 아저씨 네 나 놀랐어 아 놀랐어 상대편이 아니기를 아 갈렸다 봐봐 상대편이 안 눌렀네 음 저쪽 왜 안 가르쳐줘 바보야 우리 돈 버신 분들 업그레이드 아 나 캣 할래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고 계세요 여기 위쪽에서 채팅창으로 삼위 어 아 바로 하자는데 아 잠시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어 바로 갔어 그냥 어차피 하하하하 뭘까 그냥 아 이따 저발이 와서 사 어 뭐야 왜이래 어 나 왜 튕겼어 튕겼어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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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뒤로 나와줬어 아 나 캐릭터가 없는데 캐릭터가 없다고? 얼마 있어 지금 돈? 위에 봐봐 1400원 헤이 엄청 많네 그러면은 안 잡히는 척하면 우선 우리 한 척하면서 어 우리 한 척하면서 정비하고 있자 어 정비하고 있자 내가 3일 계속 치고 있을게 빨리 야 빨리 아 살게 빨리 했냐 어 내가 내가 5 4 3일 치고 있을게 개누리게 어 시간 시간 벌고 있을테니까 어택이 없어 어택이 왜 어 하는 척 할테니까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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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왜이러 퓨즈말고 살게 없네 퓨즈 좋아 퓨즈 사 기다 퓨즈는 경쟁률이 높을거야 방패라서 언니 언니가 쓰고 있는게 아이큐에요? 어 나 아이큐 뺏기면 할거 없다 그러면은 내가 딴 년 살게 딴 년 칠 7초 줄게 빨리 골라 7 6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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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줌 줌 하나만 달게요 어 알았어 알았어 나 그런거 하나도 안 달았는데 필요없어 5초 5 저는 필요해요 5 5 4 3 아 나 돈 좀 더 모아서 아 형 간다 이제 간다 아 형 잠깐만 5초 나 형 아 진짜 제가 5초 3개 지금부터 아 형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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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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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콕 아 나이스 굿 1 1 2 2 2 2 3 천양이 연습 개 많이 했다고 지금 우쭈루쭈루 해야 하던데 음 구랄 구랄 걔는 원래 그래 연습은 아까 우리집에서 축구하다가 빤스 빤스 바람에 휘날려다니면서 뭐야 서칭 플레이어 하고선 안 잡혀 없는데 기다려봐 아무것도 안 잡혀여도 기다려야돼? 서칭 플레이어 가끔 이런 렉있지 않아요? 버그? 렉인가? 다시 하자 그러자 1 5 마블 오늘 안합니다 추체빡 아 나 요즘에 입머리가 빠지는거 같애 어서오세요 탈모의 세상으로 바로 주워먹네 아 아니야 안잡혔어 여러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뭐해 너 가발 쓰잖아 더 더울거 아니야 입김이 어때요 가발 쓰면 모자쓴것보다 시원합니다 아 근데 실제 봤는데 진짜 깜짝같던데 티 안다던데 그쵸 그쵸 근데 근데 둘리는 저렇게 당당해서 좋아 좀 이케 소심해지고 그런사람들이 있거든 힘내 둘리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1등이 머리없는 사람이네 어 나 모르고 나와버렸나봐요 아니구나 다같이 나온거구나 어 여러분 모발 모발 있을때 잘해 후회하지말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1등이 머리없는 사람이네 하하하 욕하고 허세있고 잘난척하고 돈없는 사람보다 더 더 싫어하는 사람 1등 탈모? 어 민머리? 어 에스ites